한글자막 by 김혜정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. 사실은 다 작은 거죠. 저의 어떤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을 기옥 씨가 준비해서 저도 기옥 씨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을 준비했습니다. 두 번째 곡은 하나저날 있는 하늘상 너는 어지럽고 어제의 맑아난 기억이 만나지만 내가 단발을 피고 안고 거울 앞에 서면 유령처럼 낯선걸 속에다 흥미하게 기억나는 것 속에다 속에다 미친다 나의 아픈 나의 미소 미소를 뛰었던 것 같고 울었던 것 같고 소를 미친 것 같은데 너에게 원한 것 같고 울었던 것 같고 소를 미친 것 같은데 나무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화면 그념 cured 조 그념 crude 동 음 오 난 기억이 없나요 단마른 빛몸의 꿈 거울밭에 섬멸한 일병처럼 낯선 것 속의 나 균화가 기억나는 거 단마른 빛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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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몸 뛰었던 것 같고 웃었던 것 같고 서로 미친 것 같은데 너에게 말하는 것 같고 웃었던 것 같고 서로 미친 것 같은데 난 아무것도 아무것도 썩은 난 뛰었던 것 같고 웃었던 것 같고 서로 미친 것 같은데 너에게 말하는 것 같고 울었던 것 같고 서로 미친 것 같은데 난 아무것도 아무것도 기억이 없나 눈에 감수면 아멘 감사합니다.